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작된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성능에 치중을 하고 영상 편집과 다중 멀티태스킹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객님이 사양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요청을 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성능적인 부분만 신경을 써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곰돌이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